자, 아는 기자하자, 관심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.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의 의원인 전모 씨 관련 의혹, 그리고 연예계 마약 스캔들, 구자준 김단비 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구 기자, 결혼을 할 거라고 했는데 남현희 씨의 의원인 전모 씨가 스토킹으로 체포됐다 불려놨어요. 그러니까 오늘 밤 사이인데, 어제에서 오늘 넘어가는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? 남현희 씨는 전 씨와 함께 잠실의 초고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전 씨의 수상한 행적이 연일 지인들 제보와 언론 보도로 드러나니까 남현희 씨 가족들이 전 씨가 없는 사이에 남 씨를 찾아와서 설득했다고 합니다. 남 씨는 가족의 설득 끝에 짐을 챙겨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간 거죠. 그런데 오늘 새벽 1시쯤 전 씨가 이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두려움을 느낀 남현희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. 하지만 전 씨가 3일간 밥도 못 먹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호소해서 오전 6시 반쯤 석방됐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 남현희 씨와 전 씨가 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 왜 싸운 겁니까? 남현희 씨 말에 따르면요. 어제 오전에 전 씨가 업무 미팅으로 부른 사람들이 잠실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이 남현희 씨에게 감독님 저희는 감독님 이름 믿고 전 대표님한테 투자한 겁니다.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. 이걸 남 씨는 몰랐다는 거고요. 뿐만 아니라 남 씨 친척, 남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학부모들까지 돈을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그런데 전 씨의 성별을 두고 지금 말들이 많아요. 그럼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? 일단 오늘 스토킹 혐의로 전 씨가 체포됐을 때 경찰이 신원 조회를 했겠죠. 그랬겠죠. 거기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했습니다. 법적으로 여성이라는 거죠. 전 씨에 대한 과거 판결문에서도 재판부가 전 씨를 여성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남현희 씨는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걸 알고 만났다고 했습니다. 실제로 전 씨가 주민등록증을 2개를 갖고 다녔다고도 말했습니다. 하지만 성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남성으로 인정받았다면 경찰 전산의 주민번호가 1로 시작했겠죠. 그럼 앞자리 1 주민등록증은 또 어디서 난 건지 궁금해지네요. 일단 그리고 두 사람 어떻게 만난 겁니까? 제가 공교롭기도 얼마 전에 다른 사안으로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를 취재한 바 있었는데요. 그때 남 씨와 전 씨의 관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. 먼저 두 사람 목소리 듣고 오시죠. 전 대표님은 펜싱을 배우려고 1월에 저를 찾아오셨었고요. 펜싱장에서 중학교 애들 대상으로 간식도 많이 사주시고 많이 챙겨주는 모습만 봤어요. 수강하러 오신 분이랑 동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? 네, 맞아요. 전 대표님께서는 체육계 협회 관계자이신가요? 뭐라고요? 아니요, 저는 체육계 협회 관계자가 아닙니다. 제가 여기 한 3월인가 4월쯤부터 이제 같이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. 현재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펜싱 수강생으로 온 전 씨를 1월에 처음 만나서 두 달 만에 본인의 아카데미 운영권을 넘겼다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던데 전 씨의 말과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남 씨는 어떻게 이렇게 전 씨를 믿은 걸까요?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남 씨는 전 씨가 참 듬직하다, 자상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남 씨 SNS에 보면 고급 차, 명품 옷, 가방, 고급 아파트까지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이런 선물 공세에 재력을 믿었을 수도 있겠죠. 지난 1월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강남 모 식당에서 남 씨와 전 씨가 밥을 먹는데 어떤 기자가 와서 전 씨에게 돈이 재벌급으로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, 파라다이스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. 제가 앞서 강력한 사팀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자는 전 씨가 고용한 역할 대행이었습니다.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거죠. 기사를 보고 나서 이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건이었구나. 지금으로서는 남 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죠. 하지만 남 씨의 해명에도 맹점이 많고요. 전 씨 관련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 수사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